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디 강지영입니다 많을 때 생각없이 집어먹던 초콜릿이 딱 하나 남았을 땐 갑자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그게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한정판이면 녹아 없어지는 게 아까워서 침 대신 눈물을 삼킵니다 많을 땐 대수롭지 않았던 것도 마지막이라고 하면 갑자기 귀하게 느껴지죠 많다고 했을 땐 대수롭지 않게 보냈는데 어느새 벌써 한창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한정판인 만큼 최대한 이 봄을 음미하며 보내고 싶습니다 칭찬 우체통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칭찬 선물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 교회를 섬기며 13교회에서 3순을 섬기는 김한순 사역자입니다 부족한 저를 칭찬해 주신 사랑부 교회 6순장이신 양정희 순장님은 책임감이 강하고 순종의 마음을 다하시는 분이세요 또 공감 능력이 너무나 좋으신 참으로 아름다운 협력자이신 우리 양정희 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칭찬할 분은 사랑부 교회 2순을 섬기는 황명식 순장님이세요 가끔 말씨는 좀 와일드하지만 공정과 정의로 모든 순장님을 대변하시고 어떤 말과 상황 속에서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부 순장과 순원들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서 사랑부에 꼭 필요한 기둥과 같은 황명식 순장님께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황명식 순장님께 선물하고 싶은 찬양은 힘을 내세요 입니다 요즘 오랫동안 피부과 치료를 받고 계시며 여러가지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습에 화이팅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부 순장님들 순원들 그 가정가정과 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절망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찬양을 듣고 힘을 내시길 소망해 봅니다 네 첫번째 사연은 우리 김한순 사역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부에 큰 기둥이 되시고 계신 우리 황명식 순장님께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전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건 정말 너무나 든든하고 멋진 일이죠 보디가드가 되어주시는 우리 황명식 순장님 정말 멋지세요 그 한결같은 모습에 사랑부의 많은 순장님들과 순원분들이 너무나 힘이 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사랑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의지하며 사역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방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닫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함을 믿는다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닫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 닫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닫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곡교회의 허리인 젊은 부부 교부를 맡고 있는 이은희입니다 사실 저 칭찬 사연 듣고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났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감사함과 함께 사역했던 선생님들이 떠올라서요 칭찬해 주신 김현정 순장님 감사합니다 선물로 들려주신 찬양처럼 씩씩하게 하나님 이름 높이며 감사와 영광 돌리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칭찬할 분은 저희 산곡교회의 볼메, 알파맨, 산곡 모든 성도들의 대소사를 다 알고 감성 터치해 주시는 오진혁 순장님이십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산곡교회 삼겹살 데이의 원조이십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거쳐 지금은 젊은 부부 순장님으로 하나님께 수임받고 계시답니다 제가 한때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함께 사역함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힘들 때 기쁠 때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며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오진혁 순장님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와 우리 두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멋진 오진혁 순장님이세요 지금은 젊은 부부 순장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변함없이 오직 믿음으로 사역하고 계신 분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역하시는 오진혁 순장님 순장님의 그 귀한 섬김이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국교회의 기둥처럼 오랫동안 함께 해주세요 찬양 선물 띄워드립니다 빛으로 비추시리 우리를 빛으로 비추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선하신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으로 비추신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긋이 비추네 빛으로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간에 주의 선하신과 진실함을 함께 원하시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이 날 막았네 빛이 날 막았네 주가 주신 자유람으로 오른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우리 모두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빛으로 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간에 우리 영혼을 향해 소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소포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간에 빛대신 우리 주님과 빛으로 신추린 감사합니다 아멘 올해 3월엔 벚꽃이 작년보다 일찍 피었는데요 항상 봄에 볼 수 있는 벚꽃과 예쁜 꽃들이지만 그 시간만 볼 수 있는 귀한 한정판이기도 합니다 아직 봄을 못 즐기셨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너무나 좋은 봄의 계절입니다 2023년의 한정판 봄의 계절을 만끽하시는 우리 힐링타임 가족분들 되셨으면 해요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